진짜 그렇게 커서. 그렇지, 그렇지. 진짜 그렇게 커서. 필터도 씌우고. 죄송한데요.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3년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번 질문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잠깐만, 태연아. 이거 노래 빈지노라며. 빈센조는 뭐야? 아, 진짜. 빈지노 이름 바꿨대. 빈센조. 미치겠다. 개명하셨대요, 개명. 부캐, 부캐. 부캐가 빈센조예요? 다른 이름이. 이 노래를 부를 땐 빈센조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이거 알게 돼서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집사부에서 자랑해. 최욱관이 공생자로 자랑해. 뭐만 있으면 최애 사운로드에서 자랑하잖아. 모를 수 있잖아. 바로 갑니까, 이대로 가요. 대답도, 대답도. 뭐 독하시지 않았어요? 대답. 빈센조는 빈센조가 맞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빈센조가 드라마라면서요. 지금 질문이죠. 아, 아. 질문이죠. 찬여꾼 질문 어떻게 됐죠? 대답서가 맞나요? 아, 근데 대답서 일리가 없는데. 대답서. 첫째 줄에 대답서가 있나요? 대답서. 아니요, 아니요. 어? 법아, 됐어네. 아닙니다. 와, 불었어. 흘렀다. 우와, 충격. 자, 다시 듣겠습니까? 우리 다음 음식. 다음 음식이요? 뭐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저는 한식이라고 확인하는데. 한식? 어떤 종류? 고기. 고기도 좋아하고 밥도 좋아하고. 그래요? 네. 자, 우리가 3주년 직집으로 만난 첫 번째 시장이죠. 남광주 시장에 홍 씨가 세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했어요. 그래서 우삼겹 주꾸미의 키가 나왔고요. 새우 이런 거에 한 해가 나오는데 이거 백돌 아니에요. 백돌 아니에요. 통월이. 3년이 아니라서.